첫 게임 출발합니다. 첫 랠리부터 불꽃이 튀었는데요. 천민혁 3구 공격식을 주고 받았습니다. 던져 올린 공. 이걸 또 받아내는 천민혁! 서현우의 서비스. 천민혁 선수 이민혁의 서비스. 탑스피인. 탑스피인.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천민혁. 박자. 포하인드 탑스피. 천민혁. 공이. 소현우의 백. 일 vår다. 서현우. 사국제 강력. 심중하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천민혁. 서비스를 준비할지 강한 서브였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됐어 점수는 9대6 서현우의 서비스입니다 서현우 천민혁의 서비스 천민혁 서비스 슬쩍 맞춰줍니다 그러다 넘기 서비스 서현우 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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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혁 서비스 서현우의 공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민혁 퍼 올렸습니다 포인트를 앞서 있는 상황 서비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민혁 백핸드에 탑 있었고 백핸드로 득점까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현우가 릴드에 무게를 더할 수 있을 것인지 서비스 준비합니다 서비스 강했고요 손민혁 뒤로 물러나왔습니다 서현우 몰아붙이는데요 손민혁 받지 못하느냐 손민혁 서비스 포인트 손민혁 선수인데요 손목진의 서현우 손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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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렸구요 천민혁 천민혁 공격 시작됐습니다 서현을 받아내고 있는 천민혁 천민혁 힘을 높였는데 서현을 받아냈구요 맥핸드미러 서비스 서현우 현재 석점을 뒤져 있습니다 천민혁 맥핸드 쭉 밀었죠 7대3입니다 천민혁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천민혁 직선으로 3구 공격 천민혁 이제 동점까지 바라봅니다 서현우 뜸볼 찔러 백핸드 팡 천민혁의 한점을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로 받아내고 서비스 서현우 서비스 서현우 서현우 서비스 천민혁 3구 공격 except 2구 공격 3구 공격 서현우 2구 공격 2구 공격 2구 공격 2구 공격 한글자막 by 한효정